준비돼 있습니다 뭐 모델 시켜만 주십쇼 컬투쇼는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?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듣는 사람 있나요? 아 멘트 멘트 렛츠 기릿 하성진님 왜 자꾸 예츠 기릿 하시는 건가요? 렛츠 기릿 기릿 기린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? 렛츠 기릿 좋은데요? 겐추네 겐추네 그분께 선물 하나 주시죠 개인적으로 왁싱 상품 아닙니다 컬투 체질이시네 하성진씨의 예능 잘하실 것 같아요 제2의 서장훈씨가 되실 것 같은데 아 그럴 생각이 좀 있습니까? 예능적으로 스테이지로 뭐든지 해야죠 아 지금 방송에서 부르기만 한다면 저는 뭐 자연으로 들어갈 생각도 있습니다 직접 나무가 되겠다 아 예 준비돼 있습니다 뭐 모델 시켜만 주십쇼 야 배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철수입니다 어 좀 있어요 어 좀 하면 되겠다 이 컨셉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예츠 기린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